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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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20살때 시작했는데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영어 사람과 영어이라는 작품은 물론 외국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또 그 노래 중에 언신 멜로디는 정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. 저도 역시나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었고 또 슬퍼하기도 했는데 또 제가 컴백 작품이 고스트 어떤 무대나 노래를 듣고 더욱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전에도 물론 좋은 뮤지컬들을 많이 어 정말 기분좋게 럭크를 받았지만 그래도 기분좋게 기다렸던 것이 고스트를 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때는 영화가 나왔을 땐 저는 보지 못했고요. 네 왜냐하면 제가 아마 날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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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언제 우셨나요? 언제 우셨나요? 그걸 우셨대고 했잖아요. 몇 행년 때였습니까?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 음악 연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였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고 슬퍼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 제 프로의 첫 무대이기도 하죠. 고량 같은 곳입니다. 뻔한 대답일진 몰라도 도연 같은 곳이고 또 제가 데뷔할 때 여기 창의영하고 같이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. 그때 물론 선배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대에 섰을 때 기억과 희열과 그런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요. 또 드라마와 영화와는 다른 무대만의 매력이 있고 그래서 드라마 데뷔하고 나서도 항상 회사에 푸쉬를 했습니다. 뮤지컬을 꼭 다시 하고 싶다고 푸쉬를 했었고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것은 고향 같은 곳이고 또 오디션이요? 부담감은 있었습니다. 근데 오디션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선배님들도 다 오디션을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뮤지컬이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오디션을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We'll just be getting better 없습니다. 그런 정도 아니면 참고한 겁니다 아니요. 나 오디션 잘 보고 싶었는데요. 그때 마침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그래도 너무 하고 싶고요. 뮤지컬 하고 싶으니까 오디션은 봐야겠고 그래서 봤는데요. 열심히 했고 공연은 아마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